원인 불명의 독감증판이 극복하게 견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인명은 한 달 로봇이 아닙니다. 로봇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다는 말씀이십니까? 특정 괴해성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로 충돌까지 12시간 13분이 남았습니다. 우린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저들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. 정말 우리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! 실제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? 다들 깨닫지 않은 Murr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